네, 청년 창업 런웨이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나요? 요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건강, 여가, 편의생활의 어떤 소비에 집중을 하는 이른바 포미족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한 작은 행복을 꿈꾸는 윤경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미인 대표님이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많이 들어보신 얘기처럼 받아들이시네요.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작은 행복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겁니까? 힐링과 뷰티를 접목한 신개념 팩입니다. 네, 준비하신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손과 맨발을 공개한 사람들. 국경을 넘나드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열화상 테스트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이곳은 차갑고 거칠어진 손발의 촉촉함을 선사하는 기능성 손발팩 전문회사입니다. 팩 속에 함유된 아로마 성분이 건조한 피부를 보호하고 손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저희 제품은 임상지형을 마친 온도 변화가 되는 손발팩입니다. 제품이 매번 재생산될 때마다 이곳 연구실에 와서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회사 분위기도 글로벌합니다.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젊음이 가득한 캠퍼스. 봄을 맞아 이곳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강의가 있고요. 온 김에 제품 소개도 해드리고 의견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뷰티 창업의 노하우를 전수하라. 미용학과 학생들 덕에 열기가 뜨거운데요. 살아있는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한 즉석 현장 테스트는 필수. 저희가 주목하는 건 바로 사용 후기인데요. 실제로 관심이 많은 미용 학생들에게 팩을 시연을 해보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지적적인 제품 연구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마케팅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담백한 현장 피드백은 사업의 가장 큰 원동력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이게 뭐 영상을 봤는데 박수가 나옵니다. 그만큼 잘 봤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계시고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시네요. 수출도 하고 계시고. 네, 현재 저희는 국내보다는 수출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좀 먹혔군요. 국내에서도 좀 많이 먹혀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는 브랜드만을 보고 소비자분들께서 구매를 많이 하시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성 제품을 많이 중요시하시기 때문에 수출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관문을 뚫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원리가요, 송가발 팩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면 체온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팩 안에 에센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 에센스는 저희만의 특허 성분인데요. 보습과 발열, 그리고 각질 완화 기능이 동시에 되는 제품이어서, 착용을 하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있으시면 온도 변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는 팩입니다. 사실 얼굴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많이 하는데, 손이랑 발까지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이뤄냈는지 창업 스토리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저는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전혀 없었고, 이 자체가 재미있어서,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싶어서 저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막상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해보니, 자금부터 마케팅, 기획, 영업부터 많은 것을 저 혼자 해야 됩니다. 네가 과연 뭘 하겠느냐. 저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고요. 오기도 좀 생겼었고요. 창업 초기에 가장 알아둬야 될 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 힐링을 불어넣어주고 싶은 화장품 전문회사 엔젤 아로마스토리 윤경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에는 마스크팩을 많이 하실 텐데 손과 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업 아이템으로 손발 관련 제품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왜 손발 관련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틈새시장 공략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전공을 관광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평소에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원래는 가이드를 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학을 했었는데 전공과는 무관하게 일반 공공기관의 행정직, 일반 평범한 사무원으로 9년 11개월을 근무를 했었어요. 오래된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제가 메디칼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치료실을 자주 제가 드나들게 됐는데요. 그곳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오실 때는 손이 이렇게 굳어서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만 봐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손이 많이 건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파라핀 치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파라핀 치료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시게 되시면 촌농을 녹인 따뜻한 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손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촌농이 굳어지면서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분들께 제가 여쭤봤죠. 왜 이런 치료를 하느냐,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이거는 치료보다는 그냥 일시적으로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약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시골 집에 내려갔는데 문을 딱 열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TV를 보시는데 대야에 차가운 물을 받아 놓고 두 발을 담그시고 TV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발을 담그고 TV를 보느냐라고 했더니 평상시에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게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제품 그리고 시원하게 해주는 제품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제 항상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업무를 보는데 인터넷에 한 공고가 뜨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시제품을 제작을 해주는 그런 시제품 창업에 대한 공고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경기도 지 창업 프로젝트라는 거였는데요. 시제품을 7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무슨 상을 받는다거나 하다못해 로또 5천 원짜리도 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별 기대를 하지는 않았고 그냥 제가 머릿속에만 있던 거를 그냥 사업계획서를 정말 간략하게 한 5페이지도 안 되게 작성을 해서 마감 한 2시간 정도를 남겨놓고 제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붙어가지고 제가 합격을 했다라는 통보를 받고 프리젠테이션도 처음으로 그 사업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제품이 시제품으로 제작이 완료가 됐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평상시에 저는 TV를 보게 되면 유명 인사들이 항상 네가 정말 재밌는 일을 해라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그거는 그냥 단지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일 뿐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실제로 제 제품을 만들어서 반응을 보니까 실시간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그 피드백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그 재밌다 재밌다 이런 생각만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찼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저는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전혀 없었고 그냥 오로지 이 자체가 재밌어서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싶어서 저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단지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생각이었고요. 막상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해보니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안정된 생활이었는데 이 모든 게 다 제가 돌아다니고 밥 먹고 이런 게 다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점점 더 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리고 저는 오프라인 매장에 정말 버젓한 매장에 제 제품을 런칭을 시키고 싶었는데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죠. 당연히 창업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저를 뭐를 믿고 제품을 입점을 시켜주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런 매장 MD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태자를 많이 맞았었고요. 그 대신에 주변 지인분들을 통해서 화장품에 관련된 업체라면 무조건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생활은 새벽 6시 전에 부터 시작을 해서 집에 돌아오면 한 새벽 2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한 1년 정도를 계속 꾸준히 하게 됐었고요. 바이어들이 저에게 요청한 서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다 보니까 제가 좀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에뛰다 보니까 네가 과연 뭘 하겠느냐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박혀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고요. 오기도 좀 생겼었고요. 그래서 바이어들이 저에게 요청하는 자료를 제가 못해갈 줄 알았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자료를 하나하나 모아서 저는 제 철칙이 바이어들이 요청을 하면 하루 안에 답변을 해주기 아니면 좀 오래 걸리는 데이터면 일주일 안에 무조건 답변을 해주자 이런 게 제 철칙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택자를 맞을수록 계속 찾아갔죠. 그런데 그게 몇 번을 찾아가니까 얘가 진짜 장난으로 하는 건 아닌가 보네. 그리고 제품이 써보니까 나쁘지는 않아서 그때부터 바이어들에게 호응이 좋아서 제품을 오프라인 샵에 입점을 하게 됐고 점차 수익도 생기게 됐었어요. 자금에 얽매이다 보니까 좀 유혹에 많이 시달리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바이어분을 만났는데 저에게 100만 장을 팔아주겠다라는 제안을 해오셨어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너무나 솔깃한 제안이었죠. 그런데 원가 정도의 수준으로 제품을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당장 수익이 생기니까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판촉 쪽으로 물건을 나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제품을 땡처리로 물건을 판매를 하시려고 가져갔었고 온라인에 그렇게 가격을 올려놓으셔서 정말 너무 그때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다행히 그분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안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교훈이었어요. 단순히 돈만 쫓아서 갈 게 아니라 저의 철칙은 브랜드를 키워서 오래 가는 회사를 만들고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창업 초기 여러분들은 바이어를 만날 때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게 어차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정말 잘 바이어를 만날 때 잘 골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저는 창업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에게 항상 자문을 구하고 이러면 어떻겠느냐라는 조언을 많이 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좀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충고를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안 좋은 점을 더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창업을 할 때 한 7,500만 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을 찾아보면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에 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까지 마케팅 비용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상당히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비용을 들여서 위험을 무릅쓰지 마시고 그런 사업을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을 하기 전에 꼭 저는 회사 생활을 근 10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 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금부터 마케팅, 기획, 영업부터 많은 거를 저 혼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저에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업계획서 쓰는 것도 제가 공공기관에서 이런 행정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알아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제가 일을 시킬 때에도 분명히 내가 알아서 시키는 것과 모르고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것은 직원들이 저희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 경험이라는 거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제품을 개발하게 된 계기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제가 강연을 했지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저희 제품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공이 아니시잖아요. 이게 관광을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우연찮은 기회로 창업을 하셨어요. 이게 근데 이제 뷰티 쪽이나 건강 관련해서 미용 이렇게 일을 하셨던 건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제품을 정말 전공이 아닌 제가 필요해서 만든 제품이었어요. 주변 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전공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정말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너무 고정관념에 박혀서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을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는 그만큼 자기가 도전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공부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지원받은 걸로 창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건 뭐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단도직입 쪽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뭐 제안서를 되게 잘 써야 돼요? 어떻게 잘해야 돼요? 만약에 마스크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마스크팩을 왜 하겠어요? 보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스크팩에 꿀이 이렇게 흐르는 거를 첨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는 손발 관련 제품이잖아요. 손발 이미지를 엄청 많이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딱 봐도 얘가 손발 관련 뭘 하려나? 이런 식으로 그런 사진 관련 있는 사진 위주로 편집을 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주구절절하게 안 써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성 이런 것도 너무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도표화로 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써서 하시는 게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지금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이런 현실적인 내용. 맞습니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좀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그 손발이 어떤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게 만들잖아요. 요즘 고객들로 하여금 자극적이지 않을까요? 아 네. 제가 제품 시제품 테스트를 했을 때 제일 바이오분들에게 문의를 맞았던 게 이거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 라는 문의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인된 임상기관에서 저희가 무자극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손발팩 최초로 저희가 보습 그리고 온도 변화 그리고 각질이 제거되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다 완료를 임상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안심하고 쓰세요. 제품 홍보를 갑자기 묻겠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부서에 또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젊은 층을 공략하는 아이템입니까? 아니면 공략층이 좀 분명하죠? 제품을 맨 처음에 마케팅을 했을 때 저희는 여대생을 맨 처음에 타겟으로 잡았었고요. 여대생이 있는 학교를 갔었어요. 근데 제일 여학생들이 제일 무서운 게 입소문을 많이 내주세요. 제품 테스트를 하게 되면 사진을 꼭 찍어서 항상 자기 SNS 쪽에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저희 제품이 홍보로 이루어지고 제품을 착용을 해보고 좋으니까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다 보니까 모르셨던 분들도 저희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기간이 좀 길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창업한 지 3년째 되는 해인데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마케팅을 그렇게 해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다 오픈을 하고 실내로 저희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에게 좀 궁금하다라는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관객분들 계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품이 혹시 일시적으로 그냥 차가워지거나 따뜻한 것이니까 체질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시성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 제품은 따뜻함을 느끼시게 되면 제품을 벗고 나서도 한 1시간 정도 그런 따뜻함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처럼 뜨거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라거나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제품이 의약품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단순 뷰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정말 이런 헬스까지 뷰티와 헬스까지 접목을 한다라는 컨셉으로 제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치료나 체질 개선 쪽으로는 이게 맞춰지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손발팩이란 무엇입니까? 손발팩이란 만화 캔디 아시죠? 여주인공 캔디. 저는 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캔디요? 네. 왜요? 왜냐하면 이 제품을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듯이 만든 제품이고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외로워도 슬퍼도 울면 안 되고 씩씩하게 그걸 헤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손발팩은 저는 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맞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울긴 왜 울어. 울면 안 됩니다. 네, 한 번도 안 울으셨나요? 울었죠. 울었습니까? 그렇지만 울어야 성장을 하듯이 저는 그래도 그런 게 있어야만 제가 더 한 단계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성장을 해서 나중에 왕자민도 만나고. 왕자님 만나야죠. 그렇죠. 좋은 날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꿈꿔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전 세계 분들께서 저희 손발팩을 한 번씩 꼭 써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5년 안에 1억불 수출 탑 상을 받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여성분이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네. 반드시 이뤄내실 거라고 저는 옆에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힘든 순간 쓰러진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 인생의 경험들 그 힘으로 다시 한 번 부딪힐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행히도 잘 마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책임감은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강연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가 정말 더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할 때 꼭 주변에 창업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자문을 꼭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정 없으면 저에게 자문을 구하셔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지금은 지친 당신의 손과 발에 휴식을 취할 시간 지친 당신의 손과 발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후회ர blender m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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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